안녕하세요. 한국 러블리너스입니다. 1년 4개월 만에 컴백한 러블리즈에게 맛있는 보양식을... 아, 보양식? 네, 맞아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열을 하고 있는 러블리즈가 먹고 힘들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세요. 어렵네. 잘했어, 잘했어, 형. 역시 진짜 팬들은 자기 좋아하는 아이돌 진짜 그런 생각하는... 보양식 좋아해? 오케이. 어떤 보양식이 생각나는 건데? 장어. 장어. 백수. 누룽지 백수. 장어? 백수. 어, 그렇구나. 그렇구나. 원래 우리, 우리 회사 돈 없어요. 괜찮아요. 갔어요, 사무실. 그러니까요. 그래도 우리 조금 마음 담아서... 직접 만들었던 건데... 우리도 아까 사무실에서 봤을 때... 우리 마음을 담았어요. 열심히 춤추는 게, 노래 부르는 게... 영양소, 단백질, 비타민 A. 맞으니까. 숙제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자, 소장님. 주세요. 궁금하다. 이거 뭘까? 뭐지? 쿠키? 우리 둘 셋. 우와. 橋.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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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귀여워! 직접 만든 거예요? 직접 만들었대. 이거 누구야? 노란색 하트? 나인. 내 거야. 우리 바람 핀 남친. 바람 피지 마. 이 손 모양 누구야? 이거 소장님. 소장님의 모양이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와우. 이거예요? 꺼내주세요. 꺼내주세요. 우와! 읽을 수 있어? 러블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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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같이 만든 거예요? 진짜 만들었어요. 대박. 정말. 읽을 수 있는 게 대박. 근데 1년 4개월 만에 공백했는데 팬들 보고 싶지 않았어. 너무 보고 싶었지.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어. 지금 아무래도 못 보니까. 러블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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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러블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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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블리zz. 러블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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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게 하셔. 아사로운다. 광고.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자. 러블리더. 먼저 날 응원하고 있어. 힘내. 파이팅! 오, 첫눈이다. 첫눈이다. 너무 슬픈데? 슬픈데? 눈물 날 것 같아. 눈물 날 것 같아. 눈물 날 것 같아. 올 것 같아. 눈물 날 것 같아.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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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으면은. 진짜 더 보고 싶고. 뭔가 진짜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걸 더 많이 느끼는 거야.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그리고 또 더 좋은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도 많이 사랑합니다. 러블리즈도 항상 러블리너스를 응원하고 있어요. 러블리너스가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으니까 우리 행복하자, 사랑해.